사물인지 눈 눈 코 귀 입 이 이 개 개 고양이 새 돼지 돼지 말 낱말 동작 걷다 하루에 얼마나 걷나요? 자주 걷는 습관을 들여보아요 걷다 달리다 빨리 달릴 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달리다 서다 한 발로 서서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나요? 서다 앉다 앉다 지금 앉아 있나요? 아니면 일어서 있나요? 앉다 눕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살며시 잠이 들어요 눕다 한 글자 가 가 가방 가오리 가오리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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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가슴 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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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. 귀를 만져보아요. 귀 입 입을 크게 벌리고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물어요. 입 이 튼튼한 이로 딱딱한 깍두기를 씹어먹을 수 있어요. 이 한 글자 나무 나비 나빨 바나나 이구아나 낱말 동물 개 개 개 고양이 고양이 새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흉내내 봐요. 쨍쨍 새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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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말 말 말 말 말 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